밴드 그룹의 바이브를 확인해 볼 시간 밴드 펜싱 피아노즈! 첫 번째 경기 예선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 팀의 공격수가 주현 씨 그리고 주난 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로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? 저는 통상 뿐만 아니라 형준이를 뵙겠습니다 오 마이 갓 배워버리겠다 주난 씨는요? 블랙이도우 처럼 블랙이도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 맞아요 지금 제일 높은 텐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잇몸 유소까지 준비 시작 우기 쉽지 않아요, 사실 그러네 뭐야? 떨어진 건 뭐랍니다 떨어지면 무효예요 달려 달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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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형진이 뱀이 안 돼 머리를 뺏어, 머리 주현 씨가 날렵하네 블랙 위도우 한번 보여주세요 블랙 위도우 한번 보여주세요 거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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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어떻게 하고 있어? 힘들다 윤석열이 지켜요 윤석열이 지켜요 윤석열이 지켜요 팔이 길어, 팔이 길어 자, 마지막 왜 나만 힘쓴 거 같냐 자, 힘을 봐서 자, 원희 씨 너무 잘하는 거 같고 왜 기려고 하네 자, 마지막 자, 마지막 자, 마지막 자, 마지막 윤석열이 지켜요, 결국 야, 지금 어떻게 된 거죠? 준환 씨가 날렵하게, 날카롭게 역시 블랙 위도우 맞네요 아, 잘했어 준환아, 잘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